안녕하세요 서면파고당 박시토익의 박은경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단지문 공략법 말씀드립니다 단지문은 학생들이 대부분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지문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지문에서 첫 번째 나가는 문장을 읽고 포인트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도 문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주제를 풀고 나면 세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거 그럼 올라가서 지문에 찾아서 동의어를 정답으로 냅니다 그럼 전체 사항이 있어요 전체 다 읽어야 정답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ABCD를 먼저 읽어서 나왔던 거는 소거법으로 그렇게 해서 푸시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어요?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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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